한 번 더 허팝이 연구소에 암막이란 데 샀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 집에 너한테 보내드려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이게 정가가 490만원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싸게 재고 정리한다고 새 거를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50만원 주고 사긴 했는데 집에 또 한 대 보내려면 350 곱하기 2는? 진짜 집에... 엄마 아빠 미안 엄마 아빠 미안해 뭐 연구원들도 챙겨줘야지 그래서 여기 아주 작은 암막이기를 한 개 샀어요 이게 요새 인터넷에서 핫하던데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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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사이즈 제일 작은 미니 암막이기인 것 같은데 또 이것만 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포장을 무려 100번 해가지고 진짜 이 암막 의자 마닥 이렇게 포장해서 부산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딱 주면 엄마가... 우와 이게 바로 그 요새 말로만 했던 암막 의자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봉지를 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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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 100번을 까면 이게 나오겠지 자 일단 여기 지금 벌써 포장이 됐어요 일단 투명한 거에 포장이 한 번 되어 되어 있고 검은색 박스에 또 포장을 해서 2번 여기 또 해서 이미 3번이에요 3번 4번 5번 자 벌써 5번이야 엄마 이거 받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 저기 있는 박스들을 재활용해가지고 6번 6번 엄마가 이거 A4 용지로 하는 거 아시겠지? 7번 이거 누가 봐도 암막이도 안 보여 맞죠? 오... 이 상장에 또 넣고 포장을 하고 포장한 박스가 커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어 오오... 암막 의자에 비하면은 아주 크기가 작지만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자... 이걸 또 넣고 오 점점 커진다 커진다 자 이제 점점 커지니까 약간 암막 기계 좀 좋은 거 한 90만원 짜리 넘어가는 그런 암막 기계 느낌이 좀 나죠? 이렇게 큰 박스들도 같이 약간 암막 의자 느낌이 나게끔 포장을 해줘야 돼 약간 뽁뽁이 한 번 감을까요? 자 한 번 비교해볼까 이제? 이 크기가 약간 진짜 암막 의자 하체 부분 정도 됐어요 이제 50% 성공했으니까 이 어깨 부분이랑 약간 발 빼는 부분까지 더 만들어줄게요 엄마가 이제 이거 받으면 이 안에 우와 이 안에 뭐가 엄청 많겠지 하는데 이 안에 비었어 이 안에 비었어요 오오오오 오오오 이게 이제 등받이 등받이 하지마 이게 등받이래 발을 뻗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너무 긴가 근데? 이렇게? 아니 또 너무 높은데? 이게 맞나? 어지러워 짜잔 여기서 더 포장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사용된 포장지는 거의 다 이제 재활용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이제 떼걸이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거 이제 실제 암막 의자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간 비슷하지 않나? 맞죠? 오 실제 암막 의자 느낌 살짝 난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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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시원한데 이거?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차에 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엄마한테 선물 주겠습니다 가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벼워서 들고 다니면 안 하네 됐어 부산 x3 아... 드디어 왔어 어우 허리야 어 목이... 자 이제 가보자 자 자 자 이거 갖고 오고 들어왔어 어 야 짱 크다 이거 갖고 온다고 죽는 줄 알았다 이 차에 실어서 갖고 왔다 엄마 이게 말로만 듣다가 안마하잖아 엄마 안마기 안마기 안마 의자 안마하자 안마하자 집에서 나온다 아 왜지 이거 엄청 비싼거 자 안마 안마 뜯어봐 안마 생각보다 작은데 아 원래 뭐가 작아 원래 이만해 원래 빨리 갔어 이 정도면 됐어 야 이 밖에 맞는데? 다 조립조립조립 아 진짜? 이거 뭐 없는데? 어 진짜? 그래 아 이거 아니다 엄마 이거 흰색 이거 흰색거 같아 이게 오리지널 어 어 이게 뭔데? 아 글쎄 또 뜯어봐야지 이 암홀 조립이라도 무엇이 크기가 이상한데? 예예 안마하는거 맞다니까 엄마 안마하는거 맞다니까 에이포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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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엄마 이거 맞다 맞다 엄마 지금 사기 안친다 또 뜯어봐 이거 이거야 또 아 이거 또 열어봐 자 또 아 어 또 또 열어봐 끝 아니다 또 열어봐야 된다 엄마 다이아몬드 막 이런거 기대하지 말고 어 이거다 이거 이게 안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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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안마기 안마기 어떻게 사용하는건데? 그러게 어 여러분들 진짜 서울에서부터 운전해가지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 안마기를 줬는데 진짜 안마의자였으면 좋았을텐데 맞죠? 사실 미리 이미 연구소에 있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으로 집에 주문해가지고 이미 엄마 아빠가 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직접 내가 부산 와서 맨날 엄마 아빠 안가는 못해주지만 이렇게 이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엄마 아빠의 뭉친 근육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허팝이 맞죠? 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 진짜 이렇게 가짜 아니에요 가까이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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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제품이야 진짜 그럼 여러분들 추석기간 엄마 아빠 열심히 고생하셨을텐데 실제 손암마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계보다 사실은 이 손암마 이 사랑이 담긴 손암마가 최고 아니겠어요 맞죠? 그럼 여러분들 구독 안하신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엄마 이거 분리소개하면 되지 응 응 분리소개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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